혜리 내 딸 맞지? 엄마 어 엄마도 같이 자 엄마 아직 할 일이 있어 할머니 어디 갔어? 혜리야 응 엄마 친구 아저씨 알지? 응 선생님 아저씨? 그 아저씨 보면 엄마 엄마 참 나쁜 사람이다 근데 엄마는 엄마니까 어쩔 수가 없어 할머니도 엄마니까 어쩔 수가 없었을 거야 엄마 엄마 오지마 그 아저씨 보면 앞으로 아빠 절로 아빠 절로 아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페리가 네 딸이라고 그러면 믿을 거니? 나 죽으면 유전자 검사할 거 아니야. 지금 확실히 말할게. 네 딸 아니야. 나 6년 전에 너랑 잤어. 그래 잤어. 술에 잔뜩 취해서 잤어. 근데 아무 일 없었어. 너도 사실 기억나지? 아침에 네가 그랬잖아. 너무 이뻐서 손도 못 잡겠더라고. 엄마가 전화했었다고? 내가 시킨 거야. 저 현욱이 좋아해요. 휴대폰 보낸 거 너 꼬셔보려고 그런 거야. 현욱이 이제 놔주시면 안 돼요? 잠깐이라도 같이 살게 하면 네 딸 아니란 거 알아도 키워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현욱이 다혜 씨랑 헤어지고 정말 힘들었대요. 지금까지 아무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너희 어리니까 이용하려고 했어. 다혜 씨가 놔주지 않으면 제 평생 저러고 살 거예요. 혜리 내가 키울게. 까고 있네. 이제 그만 놔주세요. 현욱이 또 아프면 안 돼요. 내 앞에서 지금 전화해. 시골에 계신 니네 엄마한테 전화해. 자기 시도 아닌 술집 여자 딸 키우겠다고 당장 말해봐. 너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만하자. 이만큼 해준 거면 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 잠깐 기분으로 이러지 마. 애 키우는 건 평생이야. 너 정말 완전 신파다. 주접 떨지 마. 나 죽어, 이 병신아. Test cré고 저 9 11 11 12 13 18 떠나버린 그녀를 잊기 위해 소주에 콜라를 섞어 마셨다. 나는 취한 걸까 미친 걸까. 새벽 5시 35분 오바이트를 하며 생각한다. 나는 미친 거라고. 너도 완전 심파냐? 나는 미친 거라고. 나는 미친 거라고. 나는 미친 거라고. 마요네즈 시전. 나는 미친 거라고. 너가 margin한 거라고. iox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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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